자 이번에는 그 제가 개념을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바일 프로그램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이제 그 스크래치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아두이노에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아두이노에 업로드가 되면 이 스마트폰을 하고 얘를 페어링 하면 이 스마트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걸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 화면에 4개의 단추를 만들고 1개의 슬라이드를 만들 겁니다. 4개의 단추를 10번의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 하고 11번을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있는데요. 일단 어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죠. 통신이 가능하면 어 모바일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옵니다. 모바일 기기가 이제 명령을 보내겠죠. 그래서 어 명령은 네 어떤 형식이냐면 명령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약 명령 중에서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그냥 명령만 오겠죠. 그 명령이 만약에 INIT라면 그러면 이 뭘 보냈냐면 메뉴를 보냅니다. 메뉴 즉 이런 메뉴를 4개를 보냅니다. 그래서 메뉴에 종류 버튼 4개죠. 버튼 4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바 하나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어느 위치에 얘가 가 있어야 되는지를 코드를 보냅니다. 이렇게 먼저 보내고 다른 명령 중에 버튼 1 얘가 눌렸으면 10번 LED를 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가 명령이 왔으면 끌 거고 세 번째 단추면 10번을 켤 거고 네 번째 단추 같은 경우는 네 10번을 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라이드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6번에 연결된 네 여기 6번에 연결된 모터를 제어를 할 겁니다. 그죠. 모터를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무선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네 무선으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릅니다. 네 그럼 업로드가 되겠죠. 이쪽으로. 네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노트북은 닫겠습니다. 닫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드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블루투스라는 앱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먼저 페어링을 해야 되겠죠. 연결. 네. 그러면 기계의 이름이 디지 와이어리스 0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네. 됩니다. 됐죠. 아 기억나시죠. 연결되면 파란색이 들어옵니다. 자 얘를 누르면 메뉴를 받아옵니다. 클릭. 받아오죠. 그죠. 자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메뉴가 거기서 받아온 거거든요. 자 클리어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메뉴. 네. 아까 프로그램 짠 거잖아요. 여기에 메뉴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자. 네. 켜죠. 끄죠. 네. 같이 보이시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온. 온. 오프. 그죠. 네. 제어 되죠. 네. 이제 모터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모터를. 자 모터를. 네. 움직이죠. 네.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빨라지고. 끄고. 네. 네. 지금 제어. 속도 제어 되죠. 네. 네. 속도가. 제어가. 네. 오우. 네. 너무 빠르고요. 네. 속도가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낮아지고. 제어 되죠. 네. 다시 올리고. 네. 잘 안되네요. 네. 네. 오우. 너무 빠르네요. 네. 끌고.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또 마찬가지로 켤 수 있고요. 끌고 보겠습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와중에 또 켜고 끌 수도 있거든요. 자. 모터를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온. 오프. 오프. 네. 네. 자. 또 속도 올리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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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요. 자. 메뉴 지웁니다. 자. 메뉴 받아 봅니다. 프로그램 짠 게 방금 짠 거죠. 전화 제어 되고요.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 지우고. 다시 메뉴 받아보고. 네. 아까 프로그램 된 결과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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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